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신념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 마음인가 한숨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아무리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당신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and the Дав Ivana 가버린 안심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활록진 일기장에 다시 모든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든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